이 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행여 이 날이 오지 않을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의 날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기어이 출범을 시키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이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찍이 김대중 정부에서 공략한 것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작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공직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수사권을 기소를 공수처 안에서도 분리해내서 수사의 전범이 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권력기관의 좋은 롤 모델로 그듭나야 할 중대한 책무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한 검정을 다 통과해낸 그래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임명되신 우리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님에 대한 기대, 온 국민적 기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기구를 잘 정비해서 출범시켜서 국민 기대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갓난신고를 다 돌파해내신 우리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온 국민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속도를 내주신 준호중 법사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지원을 해왔지만 이제 남은 일에 있어서도 남은 일에 있어서도 공수처 준비가 공수처가 내실 있게 잘 갖춰져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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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